그것은 뭐뭐이니? Is it a yellow flower? 한번 해요. Is it a yellow flower? 노란색 꽃이니? 그것은 노란색 꽃이니? Is it your back? 그것은 가방이니? 너의 가방이니? Your가 너의 이니까. Is it your back? Is it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이렇게 이름씨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 어떤 것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뭐였더라? Is it? Is it? Is it a red? Is it a red? Is it a red? 그것은 한 마리의 꽃이니? 그렇죠. Is it a red? 그렇죠. 무슨 씨예요? 이라 그렇죠.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네요. 그렇죠. Is it a 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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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한 마리의 고양이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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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네요. Is it a red? No. No. Is it a red? No. No. 그렇죠. 그거는 깔게니? 아니? 그렇죠. 바닥에 까는 거니? 바닥에 까는 것도 아니래요. 뭐였더라? 오이지 Traditional цвет Guaran Page 1 Is it a red? No. Is it a red? Is it a 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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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br warning? snack問 Nein? No. 모자도 아니고. No. Is it a red? No. 아 위대는 나우 잇기 를 입대어 뺄 아 아예 이제 뺄 예 그 바로 박제 그래 그쵸 박취가 맞대 도대까지 아니라는 이제 어 예 What's a bat? 이것은 봇자다. It'는 뭔가에 줄임말인데, 뭐에 줄임말일 것 같아요 Fun Sorry It is에 줄임말이고, It is a bat 는何들이야? 그것은 그것은 하나의 박진이 이게 묻는 말인가요? It's a bad이 It is a bad하고 같은 뜻이고 It's a bad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진호가 방금 그것은 박진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It's하고 It is하고 똑같다 하는데 It is a bad은 뭔 뜻이겠어? 똑같은 뜻이지 그것은 박진이다 그러면 그것은 박진이 하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It is a bad 그렇지 Is it 하면 돼 It is를 Is it 자리를 바꾸네 Is it a bad? 하면 문표 붙일 수 있어 오케이 진호가 한 선생님이 계속 봤는데 여기 온 뒤로 몇 분 정도 공부한 것 같아 몰라요? 혼자 앉아서 해 혼자 앉아서 해 저기에 앉든지 혼자 앉아서 해 뭐 친구도 같이 시험 칠까 그러면? 어? 둘이 같이 시험 칠까? 같이 공부하든지 어? 아니면 뭐 친구가 너 시험 쳐주는 거 아니잖아 어? 그럼 니 공부할 거 해 어? 선생님 지금 1대1 하느라 바쁘니까 너까지 신경 쓰면 내가 뭐 무슨 뭐 유치원 보육교사도 아니고 여기 유치원 아니잖아 그치? 너 6학년이고 예 선생님 우리 파우스를 한 거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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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그날 수업 뭐 어떻게 됩니까 몇 시쯤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뭐였더라구요 It is 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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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It is a bad ok еди 그래서 It is not the bad Ok 뭐 뜻이죠 그렇죠 박진데 이름도 있나봐 박진데 이름이 네트래요 it's not the bad ok 뭐였더라 it's not the bad it's 아니고 it 점찍고 s 했는것도 소리내줘야지 it's not the bad it's not the bad ok it's not the bad it's not the bad it's not the bad 안녕 네트 뭐였더라 it's not the bad ok 금요일날 만나요 잘했습니다 안녕 ok 자 이제 현별이 준비됐니 해볼까 해볼까 오케이 봐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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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